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매진미시스라고 장난감있거든요. 그걸 해볼건데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고 물을 채워서 마법을 펴고 가루 이렇게 넣고서 인형을 만든다고 이런 장난감인데 제가 이거를 충전을 한 30분정도 넘게 했거든요. 한시간을 좀 멀게 했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께요. 빼고 먼저 잠옷어 입고 있어가지고 창피해 이렇게 마법의 병이라면서 물을 채워놓은게 있어요. 미리 채워놨어요. 저는 그래도 얘를 넣을거에요. 뭐가 된건가 했는데 손이 막 나네요. 이제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거는 원래 안 넣었는데 택택택하라고 봤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택택택 그 다음에 3번 별가루 넣어줄게요. 별가루를 넣어주세요. 별가루를 넣어주세요. 몇뿐이냐 희져어줄게요. 넣고 부셔줍니다. 다 아직 넣지도 않았어. 너무 빨라요. S반 같애요. 4번 빨리요. 깃털 벌써 치다. 어떡해. 나 한게 없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잠시만요. 여기 종이. 깃털을 넣고 택택택. 이거 좀 해줄게요. 근데 너무 예쁜거 같아. 지금 색깔이. 그리고 5번. 믹시의 색깔. 분홍이에요. 분홍을 넣어줄건데 얘는 이제 장미꽃 모양인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아 이거 안들어가. 아 이거 안들어가. 빨리 놔서 안 넣어줘. 택택택. 택택. 너무 높지도 않았는데. 뭔가 벌써 막 되는거 같아. 방울주면. 근데 되게 재밌어요. 나 이거. 뭔가 어릴때로 왔으면. 좀 준비했어. 지금도 너무 재밌거든. 그 다음에. 6번. 뭐가 되는건가. 뭐지. 자. 일단. 이렇게 종이 진짜 해놓고. 약간 룰톤샷처럼. 이렇게. 이렇게. 섞어서. 택택택. 택택. 7번. 마지막. 종이가. 그 양피지라야되나. 주문서 모양을. 이렇게 넣을거에요. 마지막. 그 다음에. 퓨셔. 제가. 이거는. 너무 조금 넣었거든요. 다 나오고. 너무 안. 빨리. 택택택하라고. 빨리. 다 못 넣었어요. 퓨셔. 퓨셔. 다 들어가. 내가. 이런 재료를 남기는걸. 별로 안 넣었어요. 이거. 진짜. 재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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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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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ti. 쥐적쥐적 쥐적쥐적 제가 요즘에 좀 회사가서도 오빠 우울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해서 힘들었는데 예전에 사둔게 주문한게 해외배송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좀 힐링하고 싶어가지고 산거에요. 근데 거품 나는걸로 내가 모드를 바꿔놨던거 같은데 거품이 안나네? 음 연기? 연기? 모모를 바꿔볼까? 왜 안되지? 모모도 바꿀려고 잠깐 옆으로 옮겼는데 안되. 내가 껴나봐. 실수 음 음 음 음 이랑 도 kills 일단 모데를 좀 바꿔봤어요. 연기가 나는지 안나는지 흡 음 영호를 제가 하자면 못해가지고 아 근데 얘가 좀 덜 녹았네 근데 모두를 바꾸려고 껐다 켰다 해서 잘 안되나? 언제 되지? 너무 기다려졌는데? 인형이 너무 걷고 싶었어 근데 제가 그.. 제가 그 뭐라해야되지? 동심 파괴가 좀 됐던게 그 뒤에 너무 안열려갖고 분해라다가 인형이 반쯤 뒤집어져 들어가 있는거에요 이걸 넣고 이게 썸들고 인형이 생기는게 아니고 뒷면에 있는 인형이 뒤집어져서 나온거잖아요 동심이 파괴되고 그랬어 그래서 근데 이게 빛이 안나는거 보니까 빛나는 버전이 맞는거 같거든요 다시 할게요 이거 좀 놔두면 자기가 택택택하라고 하면서 그런거 같은데 좀 기다려볼게요 소울집께서 내가 택택택 언제 해볼까? 소울집께서 손님, 손님, 손님은 왜 안나와요? 손님이라니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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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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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이거 너무 안나와가지고 기다리다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느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1번부터 다시 넣는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척 해볼까요? 한 척 애도 넣은 척 그리고 4번 3번이었구나 4번 어디서 4번 아유 몰라 기억이 안 나 일단은 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하니까 아유 4번 그 다음에 5번 휘저 휘저 아 이게 좀 휘저어야지 뭔가 인식이 되나? 시간이 너무 느린 건가? 일단 휘저어볼게요 아 저으면은 더 빨리 새파라고 하는 것 같네 해볼게 연기가 나든 안 나든 그냥 해볼걸 연기나는 버전 해보고 싶어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한번 더 해야 돼 근데 재밌긴 해요 마술부림이 마녀가 된 기분이 제가 장난감을 좀 좋아하거든요 인형도 좋아하고 쳐서서 볼 수도 있어 사람들은 근데 난 재미 재밌어 야아 헤이딩 포프 헤이딩 이제쯤 되지 않았을까? 아닌가 한참 멀었나? 이제 한 5번쯤 왔을려나? 소리로 힐링합시다 근데 언제 탭하러 할 건데 아 탭 좀 하자 탭탭탭 먼저 해볼까요? 안되네? 근데 뭔가 안에도 덜 섞인 아지라니? 아 아직 덜 녹았고요 이게 더 너비진 게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인형은 언제 나와? минут 40 typical 꺼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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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 진짜 미안한데? 되게 죄송한데요? 어떡해 난 영상에서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취미나 힐링 같은 거 하려고 찍는거지 뭐 스윙을 내는게 아닌가 보니까 영상이 틱틱틱 뭔지 알아야 할건데 탭 뭐야 왜이래 반응이 없어 몇 번을 해야돼 탭을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끝나지 않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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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도 안나 빨리 빨리 해줘 황가리야 나 인형 보고싶어 뭐야 끝난거야? 그건 아닐거고 뭔가 얘가 고장이 난건 아니겠죠? 갑자기 좀 불안해지네 뭔가 이렇게 센서처럼 닿으면 빛이 나나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나봐요 인식했어 제발 인형 좀 빨리 나와줘 어 이제 좀 나온건데 아닌가? 난 소리만 들어도 헷갈리네 온천스파인거 같지않나요? 뭔가? 막 장미꽃에 띄워놓고 그런거같은 느낌? 제가 TMI이긴 한데요 오늘은 아침에 미화된 기억이 또 나가지고 이 가난지 오늘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를 너무 안좋게 생각했나? 라고 했는데 또 저녁가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고 화를 안될지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안되더라구요 안되더라구요 뭐 시간 지나면 달라질진 모르셨지만 어쩔수 없는거지 제가 무책임한건 맞아요 하트도 많이 좋아 이거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니야 13분밖에 안됐네 언제 돼 혹시 내가 자꾸 저어가지고 리뎃이 되나? 리플레이 아닌가? 근데 원래 저어야되긴 하거든요 로겔람은? 응 원가복구리하고 그런가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는 안쪽 안쪽 집이 곰돌이 귀엽죠? 뜬금없지만 근데 이게 얼굴이 아니에요 몸이야 곰돌이 몸이고 몸땡이고 얘는 얼굴 아 요거는 연기가 너무 이제 하다보면 안될때 넣으라고 하거든요 어? 뭔가 나오려나 봐요 소리가 되게 신비해 아닌가? 계속 계속 낚이는데 내가 한 30분 지나면 들려나요? 날 너무 애태우는거 아냐? 인형주제? 이놈을 좋아하긴 한데 이놈을 좋아하긴 한데 너무 애태운단 아냐 아 이 포장지에 봤으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뭐 샌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미국 캐릭터 이렇게 된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구금처럼 새처럼 생기는 귀여운 애를 좋아해서 사실 이거보고 이거랑 항아리 보고 반에서 산거지 다 쓰고 나면서도 쓴들이가 좀 많아버려가지고 인형같은거 보관하면 되게 귀여울거 같지 않아요? 이 항아리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형 보관해도 귀여울거 같다고 산거지 재미도 보고 인형 떡볶이 네네 침대 먼저 나와줄래가 아 맞다 그 양피지같이 주문소같이 생긴거 있잖아요 그거 이름 넣어준거라 했는데 깜빡하고 안넣어 어떻게 어떡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형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해보고 미국인형이니까 미국 외국 이름 지어줘야되나? 샘 샘같은 샘이? 막 이런거 그런 이름 지어주면 귀여울거 같아 남짠지 여자인지는 몰라요 그냥 맞 21 그래서 학생들 수영 자 Prior 이plo mal kind blocked path 질 이래서 택착착하라는거 아니지? 내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장난감인거 같겠나봐 나는 이렇게 나처럼 빨래 녹이기 아 참 이렇게 성급한 나름들은 잘 못할거같은 장난감 애기들이 울지 않을까? 아빠 이거 언제 나와? 그럴거 같지않나요? 아빠 이거 언제 나와? 너무 오래 걸려 재미는 있어 노란불, 붕불불 근데 약간 안쪽에 반짝반짝 있는 거를 하긴 넣는게 기나겠다 넣을 수 있는 거랑 안 넣을 수 있는 거랑 이렇게 쌓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영의가 나는 것 같기도 어쨌든 이 색깔을 넣는게 괜찮나? 하긴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안쪽 내용들, 뭔가 작동도 해야되고 그래서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기가 약간 신물도 느낌도 나고 피지에 있는게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이 양 피지? 그 초록색 종이 남았지 뭔가 냄비에 물이 끓어오는 느낌? 베스밤 녹은 느낌? 벳스밤 녹은 느낌? 세울릴맛 ~! 매일 제2 인식을 하고 있긴한거야 희 인식을 하고 있긴한거야 난 지금 얘한테 불많은 된 게 뭔가 대는건가? 씹고 막 이게 언제 될까 뭔가 대보 있긴 한 건데 아직 처음부터 리셉 대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친하네 제발 좀 대줘 좁지 말아 볼까요? 좁지 말고 그냥 있어볼까? 아니 뭐 돌량이 없나? 겨우진 않을 거 같은데 여러분은 지겹고 질릴 거 같아요 너무 오래 걸렸어 어떡해 괜히 껏다 켜가지고 근데 내가 한일 7번을 지금 친 거 같아요 7번 이상 친 거 같거든요 왜 안될까? 내가 너무 성급한가? 왜 안될까? 내가 너무 성급한가? advers 다 비슷한게 형city 선택 Psychic但是 뭐 하나 конт Inspect 될 거 같으면서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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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타봐 내가 타봐 여기다 잠을... 넣는 신용 넣는 신용 넣는 신용 넣는 신용 이제 좀 졸리기 시작했어 왜 애가 안될거야? 3. 이제부터 횟수를 좀 세봐야겠어요 한번 2번 세번 넣어주고 그래도 안되면은 제가 그냥 껐다가 아예 다시 키고 저 혼자 하다가 될 것 같을 때 딱 킬게요 영상은 그게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충전이 잘 안됐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프팅으로 되어있거든요? 연기나는 걸로? 머리카락 빠졌어 나 이 소리 들으면 되게 졸라 내 목소리 듣기 싫을 것 같긴 한데 연기소리랑 스템소리랑 고풍소리랑 이렇게 나눠서 한 번 제가 그냥 세볼게요 한 번이면 2번으로 넣은거죠? 한 번이면 2번으로 넣은거죠? 2번 그 다음에 3번으로 택택택하라고 할 때 해볼게요 한 번씩 뭔가 물고기를 풀어놔야될거같은 소리야. asmr 느낌? 근데 약간 어릴때 쓰면은 되게 엄청 많이 갖고 놨을거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20대가 조금 넘어가다보니까 오빠 엄청나게 많아? 똑같이 많거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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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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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6번, 2번, 7번까지 있지 4번, 4번,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여기 와플들을 모아주고 있어 너무 오래걸리는거 아니에요? 애가 탄다 애가 탄 아니면 충전비 좀 꽂아볼까요? 왜 안되나 싶어가지고 뭐야 꽂은 다시 해야돼? 그냥 껐다가 제가 알아서 해볼게 잠시만요 다시 켰는데 이게 6번째 했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칠하고 할거에요 그럼 6번이거든요 정확하게 7번인데 안나오면 고정해나는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실수로 연기가 나는지 안나는지 몰라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 모두 바꿨고 다시 해가지고 망한건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한번 해볼게 한 번 해볼게 한 번 해볼게 나에게 기회도 좋아 한 번 해볼게 이제 한 번 해볼게 하늘가 되게 울퉁이 된거긴 했다 고으러데이셔랑 이렇게 고으러데이셔랑 되게 이쁘고 스위치로 실시간을 안주는구나 근데 스위치가 되게 이쁘 그래서 일단 7번은 다 했는데 어, 됐어. 임시벌레가 조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이라... 그러면 하나는 나와야 돼, 이제. 더하면 안 돼. 더 이상 안 나오면 이거 물 버리고 그냥 제가 좀 뒤집을게요. 나보기 실패했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실패한 것 같은데? 또 퇴파라고 하는 거 아니지? 이분도 잘 섞지도 않았어. 그래서 섞었다가 이제 안 섞을 거야. 왜냐면 또 퇴파라고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예뻐가지고. 진짜 물 담아놓고 싶은 비주얼. 근데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라 덜 따고 느낄수록. 이거 레진. 왜 퇴파라 그래? 나 다 했는데. 레진인가? 글리터 뿌려놓은 레진으로 만든 느낌. 몸에 안 좋을수록. 그래서 물은 안 담아먹겠습니다. 해보시면 돼. 아, 쳤어. 아까 했어. 아까 했어. 아까 했어, 아까. 아까 했어. 이제는 얘도 안 들어. 이제는 얘도 안 들어. 아까 했잖아. 얘도 안 들어. 택배 돌려내. 답답해. 하면 graves사진짐. 그니까.. 내가 숫자를 잘못 쓴걸 수도 있으니까 한편 주읍을 해야 돼. 제발 아는 중이 이런. 내가 뭘 잘못한거잖아. 근데 죽어. 근데 이게 안 나오게 하는게. 뭘 버리고.. 그냥 돌려서 쓸게요. 퍽하고 안 나와서 너무 맛있다 안 나오네 여러분 이거 안 돼 잠시만요 여러분의 동시에 파괴해줄 항아리를 분해해서 뒤로 돌려보면 얘가 이렇게 젖어있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봐 항아리를 제대로 안 끼웠거나 물이 새가지고 몰이 이렇게 번져버렸어 이렇게 돌리라고 있거든요 돌려서 꺼내는 고정 일단 제가 꺼냈는데 억지로 열다보니까 고무줄이 묶여있었어요 흰색이 뺐어 얘 되게 시끄러워 지 혼자 엄청 떠들거든요 으 물 털어 어쨌든 제가 이 아이를 이름도 까먹었어요 막 지운거라 그래서 일단 꺼냈어요 날개가 되게 귀엽게 생겼고 약간 부직포 느낌 그리고 요 이제 항아리를 치우고 이녀는 요거랑 마법평이랑 이게 연동이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 번을 한 번 쳐볼게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또 안 되니 된 거야 안 돼 자꾸 머리를 때리는 느낌 얘가 왜 안 될까 내가 잘 못하는건가 물먹고 고장 났니 얘야 빨리 물먹고 고장 났니 얘야 빨리 물먹고 고장 났니 음 어 본건가 아니 우는인가 네 빨리 물먹고 고장 났니 인식을 안해요 인식을 안해 일어나 일어나 저기 접혀있어 나 옷을 뜯어가지고 난 이렇게 번쩍번쩍 있는걸 좋아해서 글리터니 다리도 되게 안잼맞아 딱 자세도 좀 변화시킬 수 있는거 같아서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근데 얘가 인식을 안해 귀여워 일단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얘는 나중에 어 커뮤니티나 이렇게 올려볼게요 되는지 안 보고 어 되는거야 잠자는거니 깼니 어쨌든 해보고 한번 올려볼게요 물먹고 고장 났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안녕 네 야 안돌아가 이창 이창 안뇽 안녕